수풀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수풀 아키텍처는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수풀 아키텍처는 모든 시장 참여자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트랜잭션을 할까요? all transactions in the world 세계에서 발생하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 are to be recorded 기록되어야 되고 그죠? and those records 라고 할까요? those records should never be forged. 모든 글에는 기록되고 기록들은 절대로 위조나 변조나 수정될 수 없도록 하는 거에요. 그게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 우리가 쓰는 방법은 오픈내시는 is just git 입니다. 네트워크라 그럴까요? weaved git commit git commit를 다 weave 거미줄로 짜듯이 weave는 직조 천을 짠다는 말이죠. 천을 짜듯이 배를 짜듯이 git commit를 서로 weave 짜는 거에요. 그게 오픈내시입니다. 짜는 방법인데 짜는 방법이 이제 수풀과 한 수풀이에요. 그래서 인구 예를 들어서 대략 한 5천명 약 5천명입니다. 꼭 5천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 5천명의 인구마다 하나의 수풀을 구성을 하는 거에요. 이게 수풀이에요. 수풀. 수풀은 숲이란 뜻이죠. 숲인데 제주도말로 수풀이라고 불러요. 다른 지역에서도 숲을 수풀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주도말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숲이고 이 숲이 하나의 5천명 정도에요. 평균 5천명이에요. 평균 5천명 정도가 하나의 숲을 구성하고 이 숲들이 수풀들이죠. 모여서 하나의 한 수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풀들 중에 어느 하나가 한 수풀 역할을 같이 기모하는 거에요. 한 수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수풀입니다. 한 수풀입니다. 이제 just a 수풀입니다. 수풀인데 designated to a 한 수풀 한 수풀로 지정된 하나의 수풀. 그게 한 수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수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수풀들이 있다면 100개 중에서 하나가 한 수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수풀은 얘는 역할을 뭐냐 하니까 수풀들 간의 데이터를 서로 엮어 주는 겁니다. 수풀은 5천명의 사용자들 유저들의 데이터를 위빙하는 거고 한 수풀은 수풀들을 서로 위빙하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a 수풀 is to read the git commit이라고 그럴까요? commit is over users who belong to the 수풀. 한 수풀은 자기에게 소속된 유저들의 git commit git commit 트랜젝션이죠. 트랜젝션 데이터를 서로 위빙하는 게 수풀의 퀄이에요. git commit을 서로 엮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한 수풀은 한 수풀 is to read the 수풀 which belong to the 수풀 한 수풀은 자기에게 속한 수풀들의 데이터들 수풀들의 해쉬를 서로 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사용자, 어느 한 유저의 데이터 어느 한 유저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서로 서로 영동, 서로 위빙 되는 거에요. 그게 이제 수풀 메커니즘의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수풀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한 수풀이 100개가 있고 수풀이 만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 수풀들은 또 다른 한 수풀들과 서로 데이터를 위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그죠? 한 수풀들은 다른 한 수풀들과 위빙. 어디에 적을까요? 한 수풀 인 더 월드 세계전력에 있는 한 수풀들입니다. 아 위빙.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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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당. 70billion. 빌리온. population. ateur. 이렇게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70이 인류가 모두 다 서로가 서로의 데이터를 위빙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한 명의 데이터를 위조나 변조하려면 나머지 69억 9,999명의 데이터를 같이 위조 변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구성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 위빙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모든 유저들, all transactions, are 제수되는 거죠. sent to spools, which they belong. 모든 그레 데이터들은 of users라고 할까요? 이용자들의 모든 데이터들은 다 수풀에 present, present, 제시된, provided 수풀이 제공되고 수풀은 제공받은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트랜잭션 데이터는 제공받은 트랜잭션 데이터로서 해시를 추출하고 그런 다음에 extract hash, 또 수풀입니다. 그럼 those transaction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 추출하고 그리고 then weave, weave, those hashes, 이 해시들을 다 weave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수풀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기의 해시를 한 수풀에게 전달하는 거죠. 수풀, periodical, periodical, periodical.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번에 1번, 100개의 해시마다 하나를 한 수풀으로 전달하거나 1000개의 해시마다, 1000개의 트랜잭션 해시마다 하나의 해시를 한 수풀에 전달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있죠. 일단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설명하겠습니다. provide their hash, 한 수풀, which they belong to. 마찬가지 수풀들은 자기가 속한 한 수풀. 어느 한 수풀은 반드시 하나. 하나의 한 수풀에 소속되어. 그렇죠? 모든 유저들은 반드시 하나의 수풀에 소속되고 모든 수풀은 하나의 한 수풀에 소속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그림처럼 어느 한 수풀, 얘 수풀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소속된 한 수풀은 얘이란 말이에요. 얘는 얘에게 소속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수풀은 반드시 하나. 꼭 하나의 한 수풀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유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들도 어느 하나. 반드시 하나의 수풀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a user must belong to one. only one 수풀. and a 수풀입니다. a 수풀 also to one 수풀. 반드시 하나의 한 수풀에서 소속되도록 고성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고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풀 서버가 다운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얘가 다운돼 버린 거예요. 다운돼가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까맣게. 그러면 여기 속했던 5천명은 즉시 다른 수풀로 옮겨가던가. 아니면 이 수풀을 새로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이 뻗은... 뻗었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뻗은 수풀을 대신할 새로운 수풀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5천명은 이 수풀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 만약에 이 한 수풀이 뻗었다. 한 수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럼 새로운 한 수풀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수풀들 중에 다른 어느 하나가 한 수풀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얘가 한 수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수풀의 역할은 다이나미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얘가 속해야 될 한 수풀은 얘였잖아요. 얘였잖아요. 얘도 얘였는데 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얘는 얘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는 거죠. 이게 동작하는 코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좀 이따 보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